시정거장 시인 김대응 낭송 밤에는 버스 정거장일지라도 버스가 다니지 않는다.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다. 밤이라 할지라도 영혼의 정거장에는 불빛이 켜져 있다. 누군가 방황하다 그 불빛을 따라오기도 하기 때문이다. 버스가 끊긴 정거장 술 취한 이들이 어쩌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가로등 불빛인지 십자가 불빛인지 피몽사몽간으로 구별을 못한다. 그 불빛이 그 불빛 같기 때문이라.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거장이든 비어있기 마련이다. 그 자리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기다리는 것은 오지 않는다. 때를 놓친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. 그래도 때를 쓰는 이가 있다면 찾아가야 할 정거장이 꼭 하나 있다. 십자가 불빛을 따라 휘청거리는 영혼에 내리는 혼란스러움으로 발길이 옮겨진다면 그것은 은총일이라. 잠에서 깨어났을 때 머리가 아픈 것보다 마음에 평화가 있다면 당신은 새로운 날을 맞이한 것이다. 오늘, 오늘 밤, 그리고 내일 내일 아침에 소원의 항구로 가는 배를 탈 수 있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. 당신은 정말 그렇다. ediyor. locked 2 아멘